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노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며 우리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 속의 자리로 연결하는 첫 시작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정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영정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우리 성림대시기를 예수 그의 승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산재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산재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거나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거나 또 나의 앞길이 안 보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물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소를 붙잡고 그리소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실패해서 인생을 실패한 왕과 또 예배를 성공해서 인생을 성공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과 또 다윗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예배를 우습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불레새 전투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범죄를 주관해야 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조급해져서 본인이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무엘 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왕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10편, 100편,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말씀의 묵상함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은 예배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증언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우리 성내들이시기를 예수 그의 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노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치관 또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인정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창조론이 맞다라고 말하면 무식하다고 보이도록 사단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는 시대를 말하는데 지금의 문화를 보면 책과 음악과 영화를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또 너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은 반대로 없다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우리 마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마블의 세계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류의 마지막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블의 세계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종말은 인류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자월이 공갈되기 때문에 멸망하니까 이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이지만 우리 프리메이슨이 말하고 있는 인구, 우리 축소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노마의 세대 속에서도 또 지금의 세대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랩런트 요셉과 또 랩런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세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또 풀묻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말하는 랩런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풀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현장마다 또 우리 후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세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노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분별했습니다 애국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나의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라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구나 또 애국에 가서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좀 선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국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애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하고 분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형들이 애국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말씀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항상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성놈들이시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사는 압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따라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살아있는 영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이 복음의 문화를 일으키는 우리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무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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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